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화 공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미국 시장 여전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력은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 우려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시장이 또다시 우리가 전에 걱정을 했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이것이 올라갔다고 많이들 분석을 했는데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못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참 제 기억으로는 제롬 파월 또는 페드 의장이 I'm sorry 사과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구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생산성이 빨리 가야 되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추락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화되는 근거로 보면 지금 지난달에 CPI가 6.7%까지 올랐잖아요. 저거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년 만에 임금 인상, 지금 구인난에 있다 보니까 지금 3.9%까지 올라왔고요. 60년 만에 보이는 노동 생산성 감소, 6.1%인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 비용이 지금 사실 9.6% 정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노동 비용이 그만큼 되는 것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물가에다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조호가 나왔는데 임금과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 현상이라는 거죠. 서로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원인이 됐다, 결과가 됐다, 그것이 또 뒤바뀌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임금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거창하게 되는 게 강한 게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준 부의장이 소방수로 나왔어요. 부의장이 나와서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증가해야 한다. 지금 산업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노동 생산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노동 생산성이 그럼 왜 이렇게 미국 자동화되고 다 됐지 않느냐. 사실 전 세계에서 1만 명당 로봇 공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도 아직 그 부분들은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최근 30년에 우리가 보면 세계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임금이 싼 나라에서 만들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만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물가가 지난 15년, 20년간에 2% 넘으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들이 타성이 붙어서 그런데요. 세계화가 이번에 코로나19, 그전에는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런 것들로 해서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불을 부은 것도 사실은 브렉시트 같은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 상황이 있는데 바이든은 더했죠. 바이 아메리카에서 자국 중심 공급만 재편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런 인플레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임금 인상률 3.9%, 4% 얘기하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인플레를 막기 위한 노동 생산성은 2%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2%라고 그러면 연간 2%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수율 1% 잡는데도 한 3, 4년 걸리는데 2% 놀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둬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공급망에서 유통까지의 로지스틱까지가 생산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구조적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구조적인 것이 밝혀지는 이 과정에서 제롬 파울은 내가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를 잘못, 일시적이라는 말을 잘못 썼다. 그래서 뒷부분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 가격에 집값이 6분의 1만큼만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것이 차곡차곡 더 한다고 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영률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나오면 오래된 친구로 같이 가야 될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인플레보다는 고용 쪽에서의 어떤 힌트를 많이 얻으시는 것이 훨씬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변수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